마이킹 하 좋아요 미션이 왔습니다 클리어할 때 꼭대기에서 착제해서 보너스를 먹으면은 천원이구요 미션은 쭈우님께서 주셨습니다 일단은 마지막 맵은 성맵이기 때문에 성맵은 어깨 2가 없죠 뭐냐 이거 중간에 나 같아야 된다 오케이 최대 5천원까지 받을 수 있는 그런 미션이죠 도와달라구 들어와 올라오란 말이다 빨리빨리 저거 그냥 저렇게 해서 밟는다고 오른쪽으로 못갈거 같은데 아아 아아 돌도 밑에서 밟는거다 그러면 말이 되긴 하지 요렇게 말입니다 파워드랍 노 노 이 멍청이 뭐하니 노 아 미션 생각을 못했다 한 번 성공한 한 번에 된거에 만족하고 있었어 이런 멍청이 여우 여우 대신에 신기록은 얻었다 다행이다 기록까지 못세웠으면 이건 정말 왜이러니 맵둘 야아 이거는 애초에 꼭대기로 갈수도 없는 맵이네 음 화살표 블럭이 있군요 음 얘를 밀어가지고 가속을 최대한 받을 수 있게 해버린 다음에 탈렷 아 여기서 점프해야된다 오케이 잘 보면은 저 돌 머리에 뭔가 반짝반짝하잖아요 저기 화살 블럭이에요 지금 헤이 이게 죽어? 오케이 제하자도 좀 의아했겠다 그래서 저기다가 어쩔 수 없이 또 블럭을 위에다가 뒀구나 아쉽게도 꼭대기로 갈 수가 없어 야우 아쉽게도 꼭대기로 갈 수가 없어 트롤롤롤롤롤롤롤 코인 개스 보소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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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야했나? 핫 에잉? 앞쪽은 없네 요 마가나니? 에라이 밑에를 보고 싶었다구 밑으로 내려가도 살긴 하네요 저기서 여기 안 마가나니? 안 마가났으면 다시 나올 수 있어요 마음껏 웃어라 나도 웃는다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퍽 어허 뭐 나오대요? 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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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라인은 아무것도 없고 퍽 퍽 퍽 핫 퍽 퍽 퍽 퍽 여호 왜 쫄로 안 나와 어... 노우! 망했쓰! 벗었상태로서 망했쓰! 잠깐만요 이거 맞을 수가 없는데 지금? 죽어야겠구만 흠 오케이 노우! 150위로 올라가야되는거야? 망했쓰 비수실 잡고 싶은데? 오케이 점프 걸렸어 제길 죽나? 흠 하하하 하하 뭐야 올라가죠? 이거? 뭐야뭐야 아... 망했잖아요. 이거 못 가, 이거. 코인 없이 일단 가봐야겠구만. 들어가야 돼! 안 가도 되는 거잖아. 궁금하지도 않아, 저거. 벗어. 아... 아, 내가 올라갈 수가 없는데, 이거. 아, 예. 아... 그 와중에 또 꽃 주는 대포가 있었어요? 가 아니라 구름이? 여우. 여우. 하하. 핫! 어... 이걸... 어떻게... 이 스택! 꽃을 줘서 너무 감사 에헤 이러지마 좋아한다 성맵이 아닙니다 아주 만족스러워 어이 이걸 살았어 방금 돌아오는 거야 돌아오는 거야 시야에 안 잡혀졌어가지고 고생했고 앗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일이야 대포가 필요하다 나 나 아휴 이 멍멍잎님들 왜 이래 역주행 해야 되는구만 끝 끝 요 이색 마지막 3스택을 위하여 마지막 3스택을 위하여 여기가 마지막 기회거든요 여섯 번째 맵에서는 안 된다고 연구 안 돼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성맵이야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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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와중에 있는데 좀 어려운 게 걸렸다 으음 으음 와! 파워는 언제 던지는 거야? 가다! 뭐? 아이고 아... 됐는데 너무 빨리 던졌네. 아... 기관이 켰는데... 아... 됐는데 너무 빨리 던졌네. 아... 기관이 켰는데... 아... 요! 아... 미데어가 나름 잘 됐네요. 처음에는 대기됐는데 던져진 게 좀 빨리 던져가지고 밟히지 않았고... 요번에는 간신히 밟았고... 고생했으요 빈스 비비 와우 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